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배선하면서 김동현 선수가 주먹을 툭 해주고 있는 그런 조금 유리한 선수입니다. 김동현 받지 못합니다. 박정우 선수의 포인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그쵸. 예. 날카로운 코스 공략. 끝점. 지금 1번 날씨가 패했던 거를 본인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기술력으로 지금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갔는데요. 박정우. 박정우의 서비스. 박정우의 선구 공격으로 마무리. 그렇죠. 김동현의 서비스. 자. 거의 힘들어 받아봤습니다만. 터밍을 안 뺏기려면 계속 저런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시브 공격적이었습니다. 박정우의 득점. 박정우가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오우. 아슬아슬하게 서브. 넘어왔. 예. 리드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공격이 먼저 들어오면 박정우 선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리해집니다. 예. 계속 받아냅니다. 예. 그렇죠. 랠리에서 살아났네. 서우. 득점. 김동현. 박정우였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오우. 다시 한번 서비스로 득점. 김동현. 아. 그렇죠. 예. 2번 수업 SerB. 네. 그렇죠. 아. lasse. 어. 그쵸 이번에도 포핸드로 마무리 서브권 김동현 김동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백핸드로 마무리 낮게만 보내고 포핸드로 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쵸 김동현의 서비스 박정우 선수 박정우 선수 지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정우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어떤 본인도 본인이 어떤 움직이는 어떤 계산된 다시 서비스 김동현 김동현의 특점 박정우 선수가 서비스 강한 서비스 집중력을 보여 3대1 보해ійсь東수 박정우의 서비스 세수 그는 방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필요합니다. 서브 박정우 박정우 좋습니다. 박정우 백핸드로 찔러 넣으면 김동현입니다. 내책거리입니다. 김동현의 득점 박정우의 서브 박정우 와 네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의 서비스 김동현 다시 한 번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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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